I want to dance the night until forever 안녕하세요. 2023 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총평 시간입니다.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반 학생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대뜸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수능 최저를 못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맞출 수 있을 거야 이랬더니 제가 너무 긴장을 안 했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 학생 다웠어요. 긴장 안 했다는 말에 웃음이 나기도 했는데 긴장 안 하고 보면 좋은 거잖아. 그런데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1교시 국어 할 때는 긴장이 좀 됐을 수도 있어. 그러다 긴장이 막 풀려서 쫙 풀다가 사회문화를 딱 본 순간 확 긴장이 되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6월하고 9월에 문제 유형을 쭉 이어가긴 했으나 제시문의 양도 엄청 길었고요. 빡빡했고요. 그리고 진짜 쉽게 나왔던 문제들도 어려운 문제 유형으로 예를 들면 문화위의 태도와 같은 문제들은 매우 어려운 문제 유형으로 다 아는 건데 시간에 쫓겨서 사회집단 사회 조직도 다 아는 건데 시간에 쫓겨서 이럴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공부 한 만큼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긴장이 확 됐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시간 관리에 있어서나 좀 여러분들이 좀 곤란을 겪지 않았을까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요. 개념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2번 문제 말이죠. 2번 문제 사회 조사 과정 이거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긴 했어. 그러나 두 연구 방법이 나왔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분석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렸을 그리고 함정 선지도 있었고요. 2번도 마찬가지고 3번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마치 키워드만 탁 찾아가지고 얼른 풀어야지라고 했던 학생들은 딱 함정에 빠졌을 만한 정말 쉬운 문제인데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학생들이 있지 않았을까 조금 걱정이 되고요. 5번 문제 사회 집단 사회 조직 밑줄 쫙쫙 그어주고 이 시민단체는 이 학교는 이 회사는 하고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벌병 정부가 각각 어떤 사회 집단에 속하는지를 따로 정리해야지만 틀리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를 넘겨가면서 함께 봐주세요. 11번 문제 그렇죠 문화의의 태도입니다. 시간에 쫓기면 너무 쉬운 문제를 틀렸을 수도 있는 것이고 19번 문제 여러분 넘겨보세요. 사회적 소수자 문제 6월하고 9월하고 유형 똑같았어. 그러나 엄청 길어졌고요. ABCD 이 5명의 등장인물을 따로 정리해야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시간이 많이 걸렸겠구나. 표 문제는 3문제 출제됐고요. 10번 문제 뭐? 임금 격차 표 문제 15번 문제 사회보장제도 표 문제 20번 문제 인구부양비 표 문제 우리 이거 3개 다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15번 문제는 괜찮았거든요. 사회보장제도는 그러나 10번 문제 20번 문제 모두 만만치 않았고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본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 정말 잘 본 학생들은 바로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진짜 열심히 분석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수능 역시도 6월하고 9월 모의고사에 정말 판박이로 나왔고 물론 지심은 길어졌고 그렇긴 하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표 분석의 패턴 그대로 유지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2번 문제 사회조사과정 문제 계속 출제돼서 출제될 것이라는 거 알고 있었고 1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12번 문제 뭐냐면 계층구조 표 문제 있잖아요. 어렵게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6월에 쉽게 나왔어. 9월에도 쉽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수능에서 절대로 두통수 안 때립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12번 문제 보면 6월하고 9월의 출제 경향 그대로 이어간다. 그 다음에 14번 관료제 문제 몇 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9월에 등장했잖아. 그래서 우리 같이 말했었잖아요. 최종 점검할 때 최종 분석할 때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 괜히 나온 게 아닐 거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문제 6월하고 9월 문제 유형 똑같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진짜 6월하고 9월 모의평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올해 역시 통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교시, 5교시 마지막까지 집중하느라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은 아마 결과도 잘 나올 테지만 과정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남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년에는 만나지 마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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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